3, 2, 1 3, 2, 1 뭐야? 이게 왜 여기 있어? 계속 이동! 4, 3, 2, 1 이거 탱이야? 아이...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아니... 탱이 보이지도 않게 해놨어! 하하하하 아 뭐야 이거 이분 루편내가지고 무슨 보이지도 않게 탱을 하고 있었어 충격적이다 화가 나서 못하겠다 전보도 안 들어오네 아 진짜 탱을 보고 피할 수 있는데 탱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보여줄게 잘 봐요 이게 보일 수 있나? 이거 이게 탱이야 이게 이걸 어떻게 보고 피해 징종 안 찍혀있는데 장난을 찍혀... 아니... 4, 3, 2, 1 갱올림 전발 좀 한 번 주세요 장난해 이거? 뭐야 이거 어... 진짜... 어이가 없네 진짜 아아 아아 아니.. 그걸 엄청 미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